몇 가지 버전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번 거 때는 뭐히 강렬한 걸 잘생긴 거고 무표적으로 이럴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아요 버전이 없어요 멤버들은 그다음에 고위에 세게 더 줄 거예요 핫 세게 더. 세게 더. 괜찮으세요? 샘슨, 나는 아이폰 이셔. 넌 내 꿈은 삼성, 넌 뭐라 막 써. 박재범 선배님처럼 좀 웃어. 여기 어딘 줄 알아? 땡기 타고 나왔어. 작년 10시 반. 엉덩이 불 나는 줄 알았다. 내일 또 한국 가. 보고 싶지? 나도 알아. 자, 여기는 D1. 그리고 여기가 6호. 지금 안 들려고 하는 애가 2K이고 여기가 2차. 요즘 다이어트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어, 시작은. 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했나 보니 근데 뼈밖에 안 남았잖아. 나는 좀 잘 챙겨 먹었어. 거미들 같은 거. 한 번 뽑아. 사람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많き. 사랑. 다이어트. 다이어트. 끝났어요. 첫 번째. 이렇게. 여기가 벌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스타트를 나름 나쁘지 않게 잘 끄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게 끄는 것 같나요? 오늘 여정이 깁니다. 잘 찍어볼게요. 나머지도. 근데 뭐 이제 저는 찍을 게 없어서. 벌이 너무 많아. 난 꽃이 아닌데 막. 배경 좀 보세요. 이거 다 주인, 선생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영화에서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신기하고 뭔가 신비로워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미국에 살게 된다면 차고지나 이런 곳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지 않을까. 저거는 꼭 제 집에 둘 겁니다. 저 친구. 이제 단체로 뭐 또 장면 컷 찍고 개인 멤버들 코드 찍고. 비비대리와 미국에서 와서 교생에서 찍었으니까. 정말 색다르게 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노래도 좋고 안무도 좋고 컨셉도 좋고 뮤비도 좋고.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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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퍼이팅. S.O.T.L.E. 운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트라이더밖에 안 해봐서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템을 했어요 나중에 찬미요한테 좀 배워봐야죠 어떻게 하는지 다음 무무도 하기로 가야 돼가지고 갔다 올게요 Let's go! 고맙습니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준석. 백 더블링, 백 더블링. 앞덩이, 앞덩이. 웃기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왜 이렇게 웃겨요? 웃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마요. 알겠어, 알겠어. 숨 참 나. 이렇게, 이렇게. 웃기지 마요. 웃기지 마요. 웃기지 마요. 웃기지 마요. 웃기지 마요. 웃기지 마요, 근데 소금이 엄청 많이 쳐져있어서 먹고 잠면 엄청 부을 것 같아요. 나트륨이. 근데 지금은 분모 저는 힘을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분모 화이팅! 분모야! 엄청나, 엄청나! 여러분 항상 손을 깨끗하게! 엑소! 여러분은 지금 미니 7집 힙 앨범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 계십니다. 우선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앨범 명대로 힙한 다크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앨범의 포인트 역시나 안무다. 동사회가 뭉쳐서 안무 창작에 직접 참여를 했고요. 좀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역대급으로 안무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여드려야죠. 저희 다크비의 모습들을. 안무가 어느 정도 확수냐. 그럼 지금 바로 이어서 감상하시죠. 스토리의 뮤직비디오 분위기 대표님 ㅋㅋ 스토리의 뮤직비디오 스토리의 뮤직비디오 거기서? 이거 약간 쓰려면 이게 손목이 약간 홀렁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 얘가 좀 약간 계속 쓸리거든요 나름 괜찮습니다 힘드네 파이팅! 미쳐버린 세상 날 묶어놨어 줄 맞춰 걷기만을 원해 넌 꼭 Please let me go 그저 난 걸린대로 가는 마을 근데 이렇게 티스 오브 제 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쉽지 않겠죠? 네 진짜 멋없어요 내일 촬영이 있는데 아 말 안 되나 더 해야 돼 부족한 일이 촬영 현장으로 가시죠 네 F**k us 노지 트로피 향해서만 숨 수없이 빛나는 그 길을 따라가 Yeah I'm walking on my way I can't stop it No way 점점 더 커져가는 시공간에 이끌린 Oh yeah 넌 우리 더 원하지 I will take you higher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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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신경을 얻어서 더 생각하면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로 지금 형 멘트 타고 있잖아 왜? 형 개인 시간 좀 이따 불러줄게 아무튼 오늘 이렇게 LA에서의 첫 번째 첫 번째 날을 보냈는데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감독님의 편집 실력을 믿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봐요 Analysis 네쓰어 하나도 남았어요 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씬 제가 알기로는 희찬이와 창민이와 함께 운전 씬을 찍을 예정입니다 나봉해주고 가네요. 이 기회도 저한테 나봉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차를 운전하는 게 진짜 좋은데 새로운 경험을 해가지고 오시는 게 있어요. 진짜 평소에 운전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차는 계속 운전하고 싶고 운전해서 드라이브하고 싶고 너무 감성해. 그래도 오토예요. 잘 챙겨버렸어. 사실 천천히 달리는데 한 20km 달리는데 180km 달리는 느낌으로 해야 돼가지고 그냥 좀 민망했어요. 표정만큼 진짜 화나가지고 달리는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차례가 저희 끝나면 끝나거든요. 잘해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자.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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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뮤비 1위 차. 네, 끝났고요. 시간이 조금 늦게 끝났지만 그래도 퀄리티 있는 뮤비를 위해서 이렇게 좀 오래 찍었는데요. 많이 찍었는데 아무튼 잘 나올 수 있게 기대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형들이랑 세이서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랑 해서 너무 기분 좋고 일단 가서 빠르게 씻고 자보겠습니다. 내일 뮤비를 향해서 화이팅! 마무리하고 호텔로 와서 씻고 자고 내일 또 오겠습니다. 왓 더 헬 왓 더 헬 안녕! 이제 트램펄린은 탈 건데요. 강호마를 표현하는 느낌으로 지옥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 시작! 잘했으면 Ladies 고 estar at the end Let's start Eca Go! That's it! Getці Let's go! поехали! We have our work We have to leave We have to be We have to b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있어요, 잘 있어요. 무너코르고. 괜히 괴롭히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 알겠어. 그늘에서 이따라. 그늘로 가, 그늘. 그렇지. 그늘, 그늘이.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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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비 찍으러 혼자 왔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진짜 끝. 이거 보세요, 지금. 보여요? 자연광 많이, 제가 햇빛을 못 보니. 자, 멤버들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 여기서 못 가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또ying.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더 래요. 헬스인스입니다. 여기다. 자리 갈게요, 스케이트. 스테이트보드. 스테이트보드 타러 왔는데, 스케이트보드 어디 있을까요? 스케이트보드를 사실 잘 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냥 뭐 해보는 거죠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귀엽다 어디? 나 초등학생 때도 저렇게 안 타는데 액션 이게 여러모로 힘듭니다 지금 햇빛도 그렇고 이니가 지금 눈을 자꾸 눌러요 이찬이 형 미리 따는 거 봤는데 기가 막히고 우리 형 다 이거 바닥 막힌 점 해줘요 얘들아 come over here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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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파이팅 썸머 타임이 끝나서 오늘 그러세요. 어제랑 오늘이랑 한 시간 차이가 나요. 해가 진짜 금방 좋아요. 그 이유는요. 썸머 타임이 끝이 났대요. 오늘이.. 자 준비할게요. 죄송합니다. 잠시 줘야지. 오늘 해가 빨리 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썸머 타임이 끝났기 때문이죠. 뭐 어제랑 한 시간 차이가 난다고 해요. 제가 들은 건 여기까지. 한 시간이나 지금. 지금 왜 썸머야? 11월인데? 다른가 보죠.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럼 이해가 잘 안 가. 그래서 그 몰라요? 8월에 크리스마스? 지구 어딘가에는 한 여름이 크리스마스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 이해는 갔어요. 이상? 저는 제 촬영 신이 끝났기 때문에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핀 가스! 수고도 수고! 2. 대단한 4월 googout i do 조금이라도 빨간색 머리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빨간색 머리 했었잖아요 빨간색 머리 선배 안 돼서 모르겠습니까? 이거 팩 너무 예뻐 가지고 한 번 우리 그냥부터 빨간 머리 선배 근데 혜리보다 진학생이여서 동생, 흑백! 흑백 파이팅! 왜? 우리 밖엔 탁한데? 끝났습니다. 끝. 진짜 끝. 인앤아웃 끝. 미국 고생 많았다. 네, 갑시다 이제. 자, 찍겠습니다. 둘, 셋. 자, 둘, 셋. 셋. 고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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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뮤직비디오 끝! 고게임! 고생 많았다 진짜! 수고했다! 수고했다!